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아이사의 브이로그 우와 소리 질러 어떤 브이로그를 찍을 거냐 제가 또 옷을 좋아하잖아요 옷 관련 패션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입은 룩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에이셉 활동 끝나고 저희 엄마랑 함께 백화점 쇼핑에 가서 우와 너무 예쁘다 하고 산 옷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핑크 귀걸이 이거를 제가 빈티지샵에서 샀습니다 이게 맞나? 제가 선호하는 바지는 이런 바지 이런 기장 아니면 통 같은 걸 잘 보고 사는 편입니다 이렇게 니트 조끼와 청바지에 조합 여기 제 찐 사복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 가져오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슥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봤던 옷도 있고 저도 있어요 첫 번째 룩은 마쳤고 본격적으로 옷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그러면 한번 소개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네 제가 지금 두 번째 룩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제가 사실 여기에 썰이 있어요 그 엄마께서 자주 가시는 옷가게가 있는데 엄마가 사진 찍어 보내서 이거 어땠다? 그래서 어머 예쁘다 나 이거 사주면 안 돼서 엄마가 나중에 사서 택배를 보내줄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어때요? 선생님 이거 장보 좀요 하고 샀습니다 이 핫핑크 볼레로는 사실 목 위에도 올라오거든요 이 단추를 풀어서 내릴 수도 있어요 여기 사선 포인트 예쁘죠? 이게 제 얼굴을 굉장히 환하게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틈입니다 여기 안에는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이렇게 흰색 크롭티를 입어도 되고 아니면 크롭탑을 입어도 되고 아니면 굳이 크롭 말고 난 반팔 입고 싶다 반팔 입으셔도 되고 긴팔 입고 싶다 긴팔 입으셔도 되고 낫 입고 싶다 낫이 입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골라 입으시면 돼요 아 예쁘다 내 마음 편안해져 편안해져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알록달록 제가 좋아하는 키높이 신발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제가 키높이 신발을 매치한 이유가 슬랙스나 요즘 나오는 바지들 기장이 다 길어요 줄이기에는 뭔가 돈 아깝고 그럴 때 그냥 키높이 신발을 매치해주면 딱 좋아요 얘는 제가 자주 입는 니트 조끼인데 청바지랑 입어도 되게 예쁘고 목폴라 티 입어도 되게 예뻐요 여러분들 자켓 살 때 고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자켓을 열심히 제가 검색해보다가 우와 이거다 하고 산 자켓입니다 이런 핏이에요 이 떨어진 라인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목도리는 사실 여기에는 이 보라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제가 또 다른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목도리도 있어요 제가 이번 겨울에 목도리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짜 목도리 여러분 삶의 질이 높아져요 다들 목도리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소개 드릴 거는 잠시 쉬어가는 타임에서 바지인데요 연청... 중청? 약간 와이드한 일자 바지예요 이 바지들은 다 확실히 와이드 팬츠를 입었을 때 다리가 덜 붓고 그리고 이 청바지들과 잘 어울리는 상의 아이템도 준비해봤어요 아 이것도 핑크네 좀 더 특이한 디테일이 있어요 지퍼가 두 개예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위아래 둘 다 열리는 지퍼가 유행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이 바지에 입어도? 한번 입어볼까요? 짠! 어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발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집업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인데요 이것도 색상이 끌리게 되어서 샀거든요 제가 핑크 옷도 많고 하니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룩! 짜자잔 이 옷을 사고 이 옷에 매치할 만한 치마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산 치마예요 짠! 그리고 우리 만능 워커 여기는 사실 포인트가 많은데 일단 이 패턴 자체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아 맞아 이 금장이 또 포인트죠 여기 안에는 또 우리 만능 티셔츠 일반 골지 아이보리 티셔츠나 그런 거 입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에 매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목걸이인데요 짠! 어때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내돈내산입니다 알겠죠? 제가 이번에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바로 양말인데요 이거 다 한 번? 아니면 새 거? 그런 건데 신기보다 뭐 왔습니다 예쁘죠? 짠! 택이 있네? 안에 이렇게 갈색, 핑크, 주황 쨍해요 약간 로봇 느낌?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거는 뭐잉?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짠! 이게 뭐야 난해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게 생각보다 진짜 예쁘다 우리 스윗이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제 사심 가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이사는 우리 채영이는 이런 취향이구나 라고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사복들 제가 좋아하는 옷들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뭔가 저의 취향을 좀 더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완벽하게 찍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네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우리 스윗이 원하는 그런 브이로그도 찍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스윗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다음 브이로그도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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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